엑셀 좀 더 밟고 나는 모르게 잘 타고 쏠린다고 하네요 지금 괜찮아 잘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? 신고 바뀌었죠? 이제 바로 브레이크 건져 놓고 세게 부르지 말고 네네 살짝 떼고 그렇지 그렇지 자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그렇지 으아아아아아아악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스탑 스탑 오우야 추우를 하네 그 사이에 너무하는거 아니야 이건 아 네 너무하는거 아니야 이거 답답한거 뭐지 뭐 이해해 아니 그래도 지금 운전 연습이잖아요 200 долларов 워낙 2 2 2 2